AL7B 네, AL7B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조식현별사 강철중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AL7B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모 관련해서 실사 과정이 어떠한 보완사항도 필요없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정도 현재 77,300원 2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추가 매수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제 ALHLB 이제는 드디어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51조 신고가 129,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줄게 분명한데 우리 지금 구간 불타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매수나 아니면 혹은 신규 매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저점 신호 파악이 됐을 때 제가 그때 이 매수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텔레그램 방 뿐만 아니라 제가 문자라도 전송해 드릴 거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관망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기상 내용 좀 보시면 HLB 간암신약 FDA 비모 실사 통과라고 말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 없음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번에 FDA 비모 실사는 임상을 진행한 두세 개 병원을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글로벌 3상 임상 병원에 대한 비모 실사를 진행을 했고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술 책임자는 간암신약의 허가를 위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섰고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사항 실사에 대해서도 항서제약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잠시 지연되었던 상업화 준비와 추가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제가 영상에서 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CMC 관련해서도 보완사항이 무조건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H앱이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아직까지 신규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승에 좀 아쉽다 하신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H라고 문자 한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 중에 그리고 장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달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하는 것만큼 제 채널 성장에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언제였죠? 제가 이틀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비모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10월 말부터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기사에 이렇게 뜨겠죠 비모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이러한 상승에 또 불타기를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주가를 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우리 비모 실사 아무런 보완사항이 없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모 실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래스2가 절대로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러한 하락에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자 누군가는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하락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기회로 전환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매수로 우리 매수하는 전략을 감안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제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평탄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행을 할 수 있었고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우리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이러한 상승에 현재 많은 수익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우리 ALHAB로 현재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고점에 물려 계시다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현재 62,400원 구간에 평탄가가 돼 있고요 오늘 이러한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분할 매도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 분할 매도를 통해서 66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현재도 20%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자신이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ALHAB가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시 이 CMC 관련해서 분명히 비모 실사와 같이 보완할 사항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우리 저점신호를 파악을 해서 신규 매수 탔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 제가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재님들의 손실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초가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들렀던 종목은 바로 인벤티지 리뷰입니다 제가 비중까지 체크해드리면서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시초코에 조금 눌리면 제가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러 드렸고요 매도 타점까지 6만 7,000원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8시에서 9시 사이에 메일같이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주재님들께서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아침마다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송해드렸었는데 다들 받아보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를 잠깐 차트 보시면요 자 이거 1봉이고요 분봉으로 보실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아침에 시초가 14,000원 이하에 좀 눌리면 매수하러 드렸었는데 저가 13,850원까지 내려가주면서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자 얼마? 16,700원 이상 매도하러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우리 주님들 제가 드렸던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인벤티지 랩으로 수익을 보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루 만에 45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들도 매일같이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당연히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각자 이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몸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맛보기용으로 하시다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됐다 어 이놈 좀 잘한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드를 늘리셔서 매매를 하시면 매일같이 우리 주님들 용돈벌이 쏠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 네 시초가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순서대로 네 답장을 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H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아주 좋은 추세로 상승을 해오고 있고요 클래스2로 지정되면서 떨어졌던 이 갭 하락을 다시 한번 메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간 이렇게 이러한 하락에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러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님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상가를 낮추고 다시 한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저점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다시 하락 조정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제가 이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HLB가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도록 제가 매도 타점까지 이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 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HLB로 주주님들 큰 돈 벌어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50에서 200포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CD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줄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다는 게 보시면 현재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드렸을 때가 2호간이었는데요 벌써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지금 네이처셀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는데 네 벌써 네이처셀로 2200만원이라는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의 후속주로 제가 이 급등주 선물 가져왔습니다 예상목표 상승률은 50%에서 200%이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시대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렸으니까 자 뭐라고요? 010-4674-9671 우리 간단하게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는 분들 한에서 제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제가 답장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보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만 네 텔레그램 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을 가져왔는데 대선 테마주입니다 대선 테마주로서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종목도 제가 가져왔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매도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저 4,425원이었던 주가가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니능률 대표 팝현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호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호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만 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호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만 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막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5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자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제가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이 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이 7천만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자 이 구간에서 자 매도사점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 6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어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그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 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모를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노트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